KLN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음식물 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사업을 지역 내 공동주택 38개 단지 2만 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8천만 원을 투자해 추진합니다. RFID 기반 종량제는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개량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버림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실적을 청소행정평가 및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산정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설날 5대 종합대책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통, 안전, 나눔, 물가, 편의 분야로 나누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설날 5대 종합대책 중 교통은 버스와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심야 시간에는 심야 올빼미 버스와 심야 택시를 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120 다산콜센터도 연휴 중에도 운영해 시민 불편사항을 상담할 방침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주요 혼잡지역 개선 사업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운행속도는 올리고 혼잡비용은 낮추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1년간 12개축 연동구간에 대한 주행시간을 조사해 최적의 신호주기와 구간별 연동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평균 운행속도는 12% 증가하고 킬로미터당 평균 지체 시간은 1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량 운행비용이 128억 원 절감되고 대기오염비용도 51억 원 절감되는 등 179억 원의 교통혼잡비용이 감소되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성플라자가 여성고용률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경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 여성고용률은 2016년 55.7%로 2014년에 비해 4.1% 늘었으나 남성고용률보다 여전히 낮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 여성플라자는 2017년 전남 여성취업지원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제조업 핵섬유통, 품질관리, 인력양성사업과 식품가공, 수공예제품 발굴 및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전남광역세일센터와 함께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